올 초 집값이 언제 급락했다 했나 싶을 정도로 살아나더니 최근엔 분위기가 다시 또 완전히 식었죠. 올해 아파트 매매 거래 회전율이 3%대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전체 아파트 100채 중에 3채만 거래되고 있는 건데 그것도 대단지 신축 아파트들만 그나마 가뭄에 콩나듯이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.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서울 송파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. 전체 9,500여 세대 중 800채가 넘는 집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. 물건이 꾸준히 쌓이고 있지만 지난달 매매 건수는 한 자릿수 대에 그쳤습니다. 대단지나 신축 아파트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. 입지가 안 좋은 구축 아파트는 말 그대로 거래가 시가 말랐습니다. 실제 아파트 거래 빈도를 나타내는 매매 거래 회전율은 올해 3.04%로 지난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고금리 장기화로 매수세는 줄었지만 집을 팔려는 사람들의 제시 가격은 높아 양측 간 힘겨루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. 저울철 거래 비수기가 도래했고 금리 인하 시점 이전까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라든지 가격의 고점 인식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대부분의 매매 회전율은 2006년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빠른 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장명훈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C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C 뉴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MBC 뉴스 스토리입니다.